아이고 앵콜이요? 혼자 앵콜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로 바꿔볼까 하는데 어때요? 제가요 다음 이분을 모시기 전에는 아주 텐션을 많이 업업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그래서 혼자도 조금 힘을 보태보자 신나는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좀 문 좀 푸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신나게 즐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? 준비되셨습니까?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혼자 무대에서 추풍령 가요제를 이 자료를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네 알겠습니다 솔로가 아니더라도 나이트클럽이라고 생각하시고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렛츠고 파티타임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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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여러분이 다 밀어서셔야 돼요 아아! 진급증 하시네요 여러분이 다 같이 불러볼게요 여러분이 다 같이 불러요 아아! 여러분은 다 같이 불러볼게요 제안에 비게 그리운 것es seam은 남술의 몸에 남산을 맺힌 마음을に 잘못을 otra게 불이킬 수 없는 제 처질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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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